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또 여러분들은 순자산 얼마를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순자산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또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아예 처음부터 무산이 되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발의안으로 추진됐지만 주민발의안으로 채 붙여지지도 않게 됐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민발의안으로 붙이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그 서명 데드라인이 지난주 목요일인 지난달 30일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서명 정족수를 채우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몇 명의 서명을 받았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한 서명을 받는데 실패한 것은 뜻밖이란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62만 3,212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됐는데 그 한 달 전인 지난 5월에 캠페인 측이 정족수를 훌쩍 넘긴 100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발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유효한 서명은 그에 한참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현재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나 올리려고 했던 건가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업원 25명 이하 비즈니스는 시간당 14달러고요. 네. 26명 이상 비즈니스는 15달러인데요. 2017년부터 매년 이렇게 인상돼서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 1월 1일엔 종업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비즈니스가 다 시간당 15달러 50센트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충분치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민발의안에 붙이려 했던 건데요. 내년에 16달러로 올리고 2025년까지 18달러로 인상시키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비즈니스 운영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전국 최저임금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 비하면 훨씬 높은 편입니다만 거주비와 게스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입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빙웨이즈 액트 캠페인의 에나 바 공보관은요. 일하는 가정조차도 숨막힐 정도라면서 개솔린 가격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장볼 때 들어가는 돈 등 생활비가 치솟아서 은행 잔고가 남아나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해서 의료비까지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라도 한다면 평생 갚아야 할 빚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대선에 나설 의향을 내비쳤던 LA 투자가이자 반빈곤 활동가인 조 샌버그는 전국 최저임금을 기아임금이다 라고 일컬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트위터에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달러 25센트로 미국에서 위험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60년부터 근로자 생산성에 맞춰서 최저임금도 함께 인상시켜 왔다면 지금 25달러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측은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이 인상된 기준을 따라갈 여력이 안 된다는 점 이 점을 비즈니스 단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무산된 거네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서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캠페인 측은 또 포기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캠페인 측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부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주 총무처, 그게 가능한 것인지 등 관련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